광주시가 인공지능사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끝장개발대회 해커톤을 24일부터 무박일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한정된 시간 내에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인 앱, 웹, 서비스 등을 완성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인공지능사관학교 학생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작을 주제로 팀을 꾸려 총 16시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화상회의 시스템인 구글미트를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최종 심사는 국내 전문 개발자들로 구성된 초청 자문위원 10명이 아이디어, 데이터 활용 능력 등을 종합해 28일 온라인에서 발표 후 시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 AI 전문 교육기관인 사관학교가 AI 인재 양성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